미 연방통신위원회인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줄여서 FCC에서는 미국 도시의 일부 지역 TV방송국은 10월 18일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무선 방송 주파수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TV에서는 채널 TV 세트 및 안테나를 다시 스캔해야 합니다. TV의 실제 채널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TV를 다시 스캔한 후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무료 무선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이 지역 채널을 계속 수신하기 위해 이동할 때마다 TV 안테나를 다시 스캔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비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또는 위성 TV 가입자는 다시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 TV 채널은 2020년 중반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TV 채널이 다른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TV를 두 번 이상 다시 스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할 것이므로 재검색 시기에 대한 정보는 현지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식 TV 수신 지도를 참조하여 주소로 입력하고 시장의 대부분의 로컬 채널에 대한 주파수 변경 시간대를 확인하십시오. 지역 TV 방송국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다시 스캔하는 것이 좋습니다.